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현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 피해가 더 컸습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던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긴박했던 구조 상황을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화재 현장입니다. 검은 연기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고 지상 1층 전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도심 하늘도 유독 가스 영향으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급대원들이 1분 1초를 다투며 쓰러진 노동자들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연기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얼굴과 온몸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옥상에 고립된 노동자들도 손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곧이어 소방 헬기가 접근해 노동자들을 로프로 묶은 뒤 태우기 시작합니다. 큰 불길을 잡은 뒤에도 매서운 검은 연기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세종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온몸이 그을린 채 실려온 부상자들로 북새통입니다.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질식한 부상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되는 중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 폭발 장소는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스티로폼 등 가연물이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경찰과 함께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